안녕하세요. 오늘은 피아노의 파가니니, 피아노의 왕이라 불리는 프란츠리스트를 만나보겠습니다. 프란츠리스트는 오스트리아 라이팅에서 1811년 외아들로 태어납니다. 리스트가 태어날 때는 헝가리였지만 지금 현재는 오스트리아 지역입니다. 아버지 아담 리스트는 에스테르 하지 후작의 집사였고, 에스테르 하지 궁에는 관연악단이 있었는데 아버지는 이곳에서 제2첼로 리스트로 연주도 하기도 합니다. 이 관연악단은 하이든이 악장으로 일했던 곳으로 유명합니다. 아버지 아담은 첼로 뿐만 아니라 피아노도 잘 치었다 합니다. 어머니 안나라고는 청소일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아버지 아담은 리스트가 6살 되던 해부터 본격적으로 피아노를 가르쳤고 리스트는 빠르게 밭잔해 갑니다. 아버지 아담은 리스트의 손을 잡고 빈에 있는 당대 가장 유명한 피아니스트 체르니를 찾아갑니다. 악성적인 아버지 덕에 리스트는 최상의 교육을 받게 됩니다. 리스트와 첫 만남에 대해 체르니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1819년 어느 날 한 남자가 8살배기 소년을 데리고 와서 연주를 들어달라고 청했다. 아이는 얼굴이 창벽하고 건강도 좋지 않아 보였다. 하지만 피아노 의자에 손살같이 달려간 다음에는 술에 취한 사람처럼 움직였고 저러다가 피아노에서 떨어져 바닥을 구르는 게 아닌가 가끔씩 걱정도 되었다. 아이의 연주는 체계가 없었고 손가락을 건반 위에서 드는 대로 움직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능은 놀라웠고 자연스러움이 있었다. 아이에게 초견 연주를 시켜보니 하늘이 내린 피아니스트라는 사실이 명백해졌다. 아버지는 10살에 리스트를 알리기 위해서 공개 독주회를 열었습니다. 공연 날짜를 헝가리 국회 의사 일정이 시작되는 날짜에 맞잡고 이 공연에는 막강한 권력과 재력을 가진 이들로 가득 찼습니다. 어린 리스트는 헝가리 전통 의상을 입고 등장에 현란한 기교를 선보이며 무대를 휩쓸었습니다. 리스트의 무대에 압도동한 기족들이 리스트의 향후 6년 학비를 대겠다고 나섰고 덕분에 리스트 가족은 빈으로 이사해서 본격적인 음악 수업을 받게 됩니다. 학비를 지어놨다고 해도 워낙 가라냈기에 빈에서 생활은 궁핍했습니다. 체르니는 리스트의 어려운 형편을 알고 무료로 그를 지도했고 실기 지도는 체르니니가 맡았고 화성, 데이, 관연학 편곡 등 음악인원은 안토니오 살리에리가 맡았습니다. 안토니오 살리에리는 영화 아마데우스 나쁜 이미지와는 달리 그도 무료로 리스트를 지도했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리스트도 훗날 수많은 제자를 가르쳤는데 많은 이가 그에게 무료로 배우는 혜택을 받게 됩니다. 체르니가 베토벤의 제자였기 때문에 체르니의 주선으로 리스트는 베토벤을 만날 행운도 잡았습니다.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신동의 이무지를 좋아하지 않았던 베토벤이지만 열두살에 어린 리스트의 연주를 보고 감명을 받아 리스트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리스트는 이 사실을 평생 자랑으로 여기며 스스로 베토벤의 후계자라 칭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의 아담은 리스트를 모차르트처럼 만들고 싶었습니다. 모차르트의 아버지가 모차르트에게 그랬던 것처럼 전 유럽을 돌면서 공연으로 막대한 돈을 벌 것을 기대했습니다. 기대는 적중했습니다. 여덟살에 작곡도 시작한 그는 열두살에 파리, 런던까지 휩쓸며 승승장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매니저였던 아버지가 리스트 나이 16살에 장티푸스에 걸려 갑자기 사망하시게 됩니다. 리스트는 이제는 어머니를 부양하는 실질적인 가장이 되었고 돈을 벌기 위해 상류층 자재를 상대로 피아노 교습을 했습니다. 그에게 뵈고자 하는 자재들이 넘쳐났고 리스트는 그 중에 한 명과 사랑에 빠집니다. 상단은 프랑스 무역부 장관의 딸 카롤린 디 샌크리크였습니다. 카롤린의 아버지 반대에 부딪혀 그녀와 헤어진 리스트는 절망했고 이로 인해 한때 수도사의 길을 깊이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1827년경 파리에 정착한 리스트는 전유럽에서 몰려든 예술가들과 교로하며 지평을 넓혀왔고 특히 그에게 막간 영향을 끼친 음악가가 셋이 있으니 파가니니, 쇼팽, 베를리오지였습니다. 1831년 파가니니의 파리 데뷔 무대를 본 리스트는 충격에 휩싸입니다. 당시 파가니니의 무대를 보고 충격받지 않은 음악가는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리스트는 그 자리에서 피아노의 파가니니가 되리라고 결심하게 됩니다. 파가니니는 악마에게 영혼을 팔았다는 루머가 될 정도로 귀신같은 연주실력을 뽐내며 전유럽을 파가니니 열풍에 빠뜨렸던 인물입니다. 리스트는 파가니니의 곡을 피아노로 편곡했고 그 중에 하나가 라 캄파넬라입니다. 라 캄파네는 종이라는 뜻입니다. 마치 종소리가 귓가에 울리듯 듣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곡이지만 높은 난도로 연주하기 어려운 곡입니다. 리스트는 자기가 만든 오로지 자기가 연주할 수 있는 까다롭고 화려한 곡을 선보여 관객들을 흥분시키게 됩니다. 쇼팽과는 서로 친불한 관계였고 도와주면서 경쟁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1840년 6월 9일 리스트는 런던 하노버스쿠어에서 최초의 피아노 리사이트를 열게 됩니다. 리사이트는 원래 시나 성설을 낭송한다는 뜻인데 피아노 리사이트를 하게 됩니다. 리스트는 피아노 리사이트를 역사상 처음으로 한 연주자입니다. 리스트의 아버지가 리스트에게 넌 여자만 조심하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라고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1833년 리스트에게 운명의 날이 다가옵니다. 6살 연생의 마리다구 백작 부인을 만나게 됩니다. 당시 마리다구는 15살 연생의 남편과 어린 자녀 둘이 있었습니다. 마리다구는 문학의 소질이 있어 글을 썼는데 예술적으로 이야기가 통했는지 다음 해에 둘은 연인이 되었습니다. 마리는 이혼하고 사람들의 시선이 불편한 둘은 스위스 제네바로 떠납니다. 12월에는 둘 사이의 첫 딸 블랑딘이 태어납니다. 이곳에서 리스트는 작곡에 몰두하게 되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파리가 그리워집니다. 게다가 파리에서 탈메르크가라는 피아니스트가 이름을 떨치고 있었고 이 소식을 들은 리스트는 자극을 받게 됩니다. 리스트는 파리에 돌아와서 많은 연주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마리다구 부인과도 관계가 안 좋아져서 결국 1844년 둘은 이별을 하게 됩니다. 마리와 이별 이후 더 많은 음악활동을 하였으며 지금 현재의 아이돌처럼 많은 인기를 누리게 됩니다. 많은 공연활동을 했고 그 시기에 천번이 넘는 공연을 하게 됩니다. 쇼맨십이 강해서 연주 도중 기절하는 척도 하고 보석을 던지기도 하고 그가 갖고 있던 소품을 던지기도 했답니다. 그럼 기부인들이 그것을 주워서 평생 소중히 간직했다고 합니다. 연주가 끝나면 기부인들이 수십 대의 마찰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당시 기사를 보면 왕과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바로 왕이었다고 합니다. 인기가 높을수록 돈도 많이 벌고 많은 여성들과 하룻밤을 지냈다고 합니다. 1847년 리스트는 러시아 영토였던 키에프에서 두번째 공작부인을 만나게 됩니다. 비트겐 슈타인 공작부인이 자신의 자산공연에서 거액을 기부하여 알게 되었고 그녀는 조용하고 배려심 많은 여성이었고 남편은 있지만 별거 중이었고 카톨릭 신자라서 리스트와 잘 맞는 분이었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 비트겐 슈타인 공작부인이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나이도 있으니 연주행을 그만하고 정척하라고 권고합니다. 그녀의 공고를 따라서 1847년 우크라이나 연주를 마지막으로 순회 연주 생활을 마감합니다. 바이마르 공정학장직을 제안을 받았고 비트겐 슈타인 공작부인과 같이 살면서 1861년까지 공정학장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많은 제자들을 배출시켰고 여러 음악들의 작품을 피아노로 편곡하기도 합니다. 음악가 바그너를 만나게 되었고 그와 친분을 이주하고 음악적으로 도와주기도 합니다. 비트겐 슈타인 공작부인은 그 시기에 본 남편과 이혼 문제에 집중했고 1861년 바이마르를 떠나 로마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녀의 이혼하고자 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제국 황제의 로비로 바티칸에서 이혼을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다. 비트겐 슈타인 공작부인은 리스트와 결혼할 가능성이 없어지자 리스트와 헤어져 로마에서 평생 집필 활동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시기에 20살 아들 다니엘이 급사하게 됩니다. 또한 1862년 큰 딸 블랑땡이 26살에 사망합니다. 리스트도 로마에 살면서 성직자의 길을 걸으며 종교음악을 작곡하기도 합니다. 한편 리스트의 둘째 딸 코지만은 1857년 그의 제자 한스 폰벨로와 결혼해서 두 딸이 있는데 바그너의 광판이었던 그녀는 어느 날 리아르트 바그너와 눈이 맞아 아빠 몰래 바그너랑 결혼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남편 한스 벨로는 세간의 관심 때문에 이혼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코지만의 왕광한 태도로 결국 1869년에 이혼하고 코지만은 바그너와 1870년에 정식 결혼을 하게 됩니다. 정작 리스트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결혼하고서야 알게 됩니다. 배신감에 펄펄 뛰었고 딸과 절교를 선언해 버립니다. 하지만 몇 년 후 두 사람은 관계를 회복합니다. 1869년 바이마루로 돌아와 마스터클래스 음악교육을 열었고 2년 후 부다페스트에서 헝가리 음악원에서 마스터클래스를 열어 후배양성에 전념을 다하게 됩니다. 1881년부터 건강이 안좋아졌고 1886년에 감기 증상이 악화되어 회복하지 못하고 폐렴으로 운명하시게 됩니다. 오늘은 위대한 음악가 피아노의 파카니니 피아노의 왕이라고 불리는 프란츠 리스트를 만나봤습니다. 리스트의 음악을 마지막 화면에 넣었으니 클릭해서 감상하시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